이거 아시죠? 응 차에서 일어났네 네 저기 바깥 형님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계시죠? 응 으어 아 아 아 아 아 진정하지 않아 느낌대로 I wanna take you anywhere I gotta tell you 그게 어디든지 닿을 테니까 저 밖이 또 멀리 Get from what is falling in 지금 가도 외로는 밤에 하필 보이지 않는 Midnight 저 별을 따라서 바라볼까 우리 둘이서 You know I'm with you 난 너도 줘 더 나아져 믿게 또 멀리 You know I need you I need you 엄청 놀랐어 아 와 이거 I nee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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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대왕산 정상입니다 아 정상입니다 하승이 형 따라오느라고 죽을 뻔했어 와 근데 사방이 경치 진짜 끝내지네 아 저 해 뜨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아 저 광파지에 있고 저기 우리가 내렸던 항 네 항이 있고 아 저 너머에 뭐야 상 주자도 있고 아 아 좋습니다 작은 정화지가 그치 이렇게 보면 자 오늘도 어떻게 태양을 피할까 하하하하 태양을 피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도 굿데이 오늘도 굿데이 사이다 같은 거 제2장 저에게 언어 홀비 sans 졸à 억 부대 하하하 정상 졸à 숟가락 왈 근데 왜 어, 뛰었어? 시경학교 경치가 그래? 네, 뛰 엄청 뛰어 거기 있다가 나 데리고 가 그래, 가까이 와봐 왜? 마이크 좀 쓴 아, 그래 여기 있자 그래서 어땠어, 좋았어? 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 좋았어 사과나 먹어야 된다 저거 사과 씻어놨는데 그냥 먹을 거야, 깎아줄 거야? 나는 그냥 먹어 아, 그냥 먹어? 응 반으로 쪼개야지, 이거 반으로 쪼개고 아니면 난 실실 쪼개 이거 꼭다리는 해야지 이거는 자, 이거 반 일탈이나 하고 해야지. 어, 남겨. 어? 어때, 시험? 아니, 딱히 해지네. 아니, 그러면 있겠어, 없겠어는 어디야? 저쪽이지? 있겠어, 없겠어는 저기야? 저기. 여기 2호점. 어디야? 아, 여기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형? 어. 아까 거기는 위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위치가 저기에다 던졌는데 물 때문인지 옮겨갔어. 옮겨갔구나. 꽤 깊이 들어가는데? 어? 뭐 있어? 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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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 있어, 그렇지? 어. 봐봐. 야, 이거 붕장어. 어? 고기인데?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여기. 에이, 조그만한 거 아니야? 에이. 이게 무슨 물고기야? 아휴, 너무 조그마하다, 얘는. 에이, 참. 얘는 안 돼.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 시원찮네.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잠깐만. 야, 여기 기대하고 좀 다르네. 그때도 형, 우리가 다 남들은 다 낚는다는데. 이렇게 봐. 자, 저쪽 마지막 한 군데. 있겠어, 없겠어? 그런데 봐봐. 어? 저기에서 이렇게 저기가 들어오는 항이잖아. 어? 입구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기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렇지? 있겠지. 바람이 벌써 이렇게 불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이리로 가겠지. 그렇지? 어, 절로 가겠지. 저기 있을 거란 말이야. 저기는 분명히 있고. 바글바글하고. 이거 두 개는 왜 없었던 거야. 왜냐면 물이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렇지, 딱히. 논리적이지? 어. 야, 되게 과학적이야? 어. 아니, 여기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부담인데. 아니야, 아니야. 있을 거야. 지금 우리는 삶의 기로에 놓여 있어. 오늘을 어떻게 보낼 거냐? 맞아, 오늘을 어떻게 보낼지. 아우, 배고파. 거의 뛰었잖아, 도로도. 사과를 먹으니까 더 식욕이 당깁니다. 어, 야. 여기 밀려오는 파도 좀 센데? 여기구나. 여기, 여기야. 어, 여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형? 그래, 있어. 조심해. 어. 자, 한번. 어디 보자. 아유. 아유. 제발 좀. 여기는 진짜 있어야 되는데. 아유, 여기는 있어. 여기는 있어. 여기는 있어.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어째 또 안 보인다. 야. 야, 없는 거 같아. 그럼, 형, 끊어보지 말까요? 일단 이렇게 찍을까요? 아니, 해 봐. 아니, 해 봐봐. 일단, 끊어내 봐봐. 에이, 없네. 어? 야, 저거 뭐야. 아니야, 아이 참. 없어. 그럼 누나가 어떻게 됐어? 당연히 여기. 없어, 없어. 이상하다. 이것도, 얘도 아유. 얘도 살려줘야 돼, 쟤. 아유, 쟤는구나. 이런 명망짜리도 처음 보네. 몇 마리야? 두 마리? 어, 이건 못 먹어. 아유, 못 먹지. 이건 먹어도 안 되고. 승헌이 형 물고기 잘 잡는다. 에이, 진짜. 에이. 아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저 우리 해수욕하는데도 이만한 게 있던데? 나 진짜 감이 좋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상태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맛있어. 그때 시간 나길래 그냥 닦거든. 여러분이 보신 게 우측에 있는 게. 네. 흔대입니다. 아, 예. 돔 나올 만한 데를 알고 있으니까요.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팍 나네요. 잘해요. 아주. 네, 잘해요. 아유, 뭐. 잘해, 아주. 어? 철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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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멀미해, 형. 야, 그래. 태석인데 멀미하고. 철봉이야. 오랜만에, 오랜만에 물어보는. 넌 뭐지? 장사정. 장사정. 참 많아서 재밌었어. 그치? 어, 어. 뭐 상어에 막. 맞아, 맞아. 고을에. 저는, 저는 낚시 안 하려고요. 도리하고 저는 그냥 보려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 진짜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해가 쨍하지 않네요. 야, 이거 날씨가 좋은 것 같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완전. 한 번만 던져볼게요, 저도. 한 번만 더. 그래도 뭐 한 번은 던져봐야 또. 혹시 압니까 저한테 걸릴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서. 아, 그러면 1번 무늬 오징어, 2번 농어와 부실? 아. 그런데 무늬 오징어는 좀 힘든가 봐. 저 안 되면 시장 가서 오징어 사서 무늬를 넣자. 다 온 듯한데. 해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물안경 가져왔으면 들어가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 유선수가 잡아. 그러니까 실력이 제일 좋은 형이. 나? 나 지금 이거 릴도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었어. 이게 참덕입니다. 10, 6자.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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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잡혔어? 이거? 어때, 남길아? 괜찮아? 아니요. 미칠 듯 잡고 싶다. 오우. 아이씨. 다른 데를 좀 먹어. 이동이요? 아이씨. 이래도 되나 싶다 싶을 정도로 맛있다 이게. 아이씨. 이것도 또 재밌네요. 그럼 재밌지. 재미는 있는데. 하나 올라와야 더 재미있지. 재미있지. 가면 농어를 잡는 거였지. 농어. 농어고 뭐 아무거나 잡혔으면 좋겠어. 그렇지? 맞아요. 여기네. 여기야. 느낌이 오셨어요? 여기 딱 좋아. 딱 좋아. 여기서는 나와. 나온다니까. 자, 지금 해가 저쪽에 있잖아. 그러면 어디야, 고기가? 아니, 해가 드리묻는데 어디야? 여기지? 여기야? 여기잖아. 여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보기에 12시 방향이잖아. 저기 섬이 하나 있잖아. 조금만 한 바위. 그러면 고기가 어디로 몰리겠어? 아, 일로 모이겠지. 역시. 와, 이게 형 지간 지나니까 그렇게 다 같이 되네요. 그렇지?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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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 저는. 10분간 휴식하겠어요. 에이씨. 참을성 없어. 진짜. 참을성 없어. 그게 그렇게 금방 잡히나? 응? 이거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지. 추운 겸 아니야, 이게. 이번에는 꼭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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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있긴 있는 거야? 물고기가 있긴 있는 거야? 잠깐만요. 네. 줄이 너무 여유 있을 텐데. 아... 오... 오... 어. 오. 어. 오. 우와. 와. 잡았어. 잡았어. 우와. 우와. 오. 잠깐만. 오. 아이. 잠깐만. 잠깐만. 이야. 뚫채, 뚫채. 뚫채, 뚫채. 저거 뚫채 좀 줘, 뚫채. 우와, 우와. 우와. 형,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야. 뚫채, 뚫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니, 감으면서. 이야. 우와. 이야. 다량호야? 다량호야? 뭐야, 뭐, 뭐야. 우와, 둘. 다량호야? 뭐야, 뭐야, 뭐야. 운차, 운차. 우와. 우와. 이야, 나한테 흐더걸리니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부실이? 이거 부실이야, 뭐예요? 형, 손맛이 어떠세요? 손맛이 무겁지 뭐 아주 그냥. 대박이네, 이거. 엄청나다. 이렇게 채는구나. 그냥. 와, 승헌이 형 대박. 확! 하는구나, 그냥. 어, 순간이야. 어. 당황스럽고. 형, 좀 쉬세요, 이제.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 아, 진짜. 하나, 상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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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안 날체해줘요. 아래, 당신이 안 날체하는 공간과 함께하는 공간이 해줄게 말아냈다. 자기야.